어도비 포토샵 cc 어도비 포토샵 cc 어도비 포토샵 cc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어도비 포토샵 cc 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텐데 어떤 점들이 새로워졌는지 이번 맥스에서 어떻게 업데이트 되었는지 그 부분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바로 새로워진 어도비 포토샵 cc 홈 화면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 포토샵을 실행하시면 보실 수 있는 그 화면인데요 기본적인 내용 학습이라든지 새로운 기능 살펴보기 등을 바로 포토샵 안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기능이 새로워졌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웹브라우저가 뜨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능이 새로워졌는지를 바로 배우실 수가 있어요 또는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둘러보기를 눌러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포토샵이 샘플 예제 파일을 하나 열어주거든요 샘플 예제 파일을 열어주고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포토샵을 시작합니다 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다음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따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점들이 새로워졌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새롭게 저희는 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부분을 그래서 포토샵에 있는 홈 화면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포토샵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쉽고 빠르게 이런 내용들을 배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포토샵에 새로워진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홈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들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맥스에서 업데이트된 기능을 볼 텐데 첫 번째 기능은 내용인식 채우기에요 여러분들 기존의 내용인식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내용인식 채우기 하면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원치 않은 내용들로 채워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 한번 해볼게요 편집해서 내용인식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어요 이런 풀들이 있는 이 부분들로 채워졌어야 되는데 이 길에 있는 부분들이 채워진다거나 뒤에 있는 물이 채워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채워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왼쪽에 다른 화면이 나타나고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새로워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브러쉬를 써가지고 원치 않은 부분을 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인식 채우기 할 때 이 부분은 계산하지 말아라 라고 포토샵한테 알려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왼 처음에 물 있는 부분을 빼고요 물과 산이 있는 부분을 빼 볼게요 그럼 이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윗부분을 뺐더니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좀 더 더 빼보면 그 내용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이 있는 부분이 계속 합쳐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내용인식 채우기 할 때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쓰지 말라고 지정을 해 볼게요 마스킹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인식 채우기를 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채우기를 할 것인지를 컨트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식으로 내용인식 채우기를 할 때 보다 더 자연스러운 합성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부분이 바로 내용인식 채우기예요 그 다음으로 보실 기능은 프레임 툴이에요 프레임 툴 같은 경우에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인디자인 생각하시면 돼요 인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떠한 프레임 모양을 만들고 그 안에 이미지를 넣으면 그 프레임 모양대로 이미지가 바뀌잖아요 근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클리핑 마스크라는 형태로 작업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레이어 마스크라는 형태로 작업을 하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툴이 바로 프레임 툴이고요 이 프레임 도구로 여러분들이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그럼 그 안에 이미지를 넣게 되면 그 모양대로 바로 이미지를 넣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이런 식으로 프레임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프레임의 모양은 사각형이 됐든 원이 됐든 또는 글자가 됐든 어느 것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패스를 만들어 놓으시면 해당하는 프레임 안에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된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또는 글자 모양대로 바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이 있는데 사실 이 이미지들을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레이어 격리를 써가지고 이 이미지들만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레이어 패널에서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아이콘이 나타나게 됩니다 프레임 축소판이라고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미지들을 바로 끌어다가 이미지는 사각형이잖아요 근데 이미 프레임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넣게 되면은 바로 이 프레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된 것처럼 이미지가 원형으로 잘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 이런 식으로 바로 바로 프레임 모양대로 이미지가 배경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는 이런 식으로 마스킹 작업을 할 때 이 프레임 툴을 써가지고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글자 모양에도 한번 올려볼게요 글자 모양 같은 경우에도 라이브러리에서 끌어다가 이미지를 올려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 그 글자 모양에 맞게끔 이미지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하는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이 프레임 안에서 다시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미지 위치나 배경이나 크기 이런 것들 이제 이 프레임 툴을 써가지고 프레임 도구를 써가지고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레이어 마스크나 이런 걸 사용하실 필요가 없고 이제는 이 프레임 도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포토샵에서는 여러분들 컬러 피커를 써가지고 컬러를 선택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그 컬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추가됐어요 새로운 컬러 휠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됐는데 여기 컬러 패널에서 보시면 색상환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색상환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HSB 컬러를 이제 한 번에 이 색상환 안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컬러나 그 컬러 안에서의 밝기 이런 것들을 바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색상환 컬러 휠을 가지고 직접 색상을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워진 기능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하시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면은 옐로우 페인트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레이어를 하나 더 두고 그 상태에서 블렌드 모드를 지정을 했거든요 블렌드 모드가 지금 곱하기로 되어 있는데 멀티플라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미지를 합성을 하는 작업에서 이 블렌드 모드를 상당히 많이 쓰세요 근데 어떤 효과가 적용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일일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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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렌드 모드를 하나씩 선택하시면서 보셨거든요 적용하면 또 적용된 거 보고 적용하면 적용된 거 보고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보셨을 텐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표준, 디졸브, 어둡게 하기, 곱하기, 색상 번, 선형 번 차이점을 느끼시나요? 이제는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아도 그냥 마우스 오버만 해도 마우스를 가져가기만 해도 그 블렌드 모드가 실시간으로 프리뷰가 돼요 실시간으로 프리뷰가 돼서 여러분들 이제 그 블렌드 모드 어떤 블렌드 모드를 적용할지를 고민하지 않고 원하시는 블렌드 모드를 바로바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씩 선택하고 끄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었잖아요 이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었는데 되돌리기 작업이 상당히 불편하시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히스토리로 작업을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되돌리기, 언두 아시죠? 언두가 바뀌었거든요 기존에는 뭔가 복잡한 키 조합을 눌러야지만 언두를 여러 번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단순하게 커맨드지나 컨트롤 Z를 누르시면 돼요 계속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작업했던 내용들이 다 거꾸로 돌아가게끔 이 부분 사실 맥스에서 많은 분들이 제일 좋아하셨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제일 환호성이 컸던 기능 중에 하나였는데 작지만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셨던 그런 기능들이 이제는 이런 식으로 언두로 바뀌어가지고 언두가 이제 그냥 여러분들 다른 프로그램에서처럼 커맨드 Z 또는 컨트롤 Z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행 취소는 이제 커맨드 Z 또는 컨트롤 Z라고 보시면 돼요 거꾸로 되돌리는 거는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커맨드 Shift Z 그래서 이제는 언두 또 여러분들 손에 익은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토샵에 새로워진 기능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컨텐트 새로운 내용 인식 채우기 그 다음에 블렌드 모드 이제 라이브로 보실 수가 있고요 언두 언두 쉽게 하실 수 있는 점 여러분들 그냥 컨트롤 Z 커맨드 Z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 색상환이라든지 홈 기능 등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능들을 배울 수 있는 점 한 번씩 꼭들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 어도비 홈페이지나 다른 소셜미디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도비 포토샵 CC의 새로워진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